힝와네? 뭐야 뭐야? 가버려? 맛있다. 야밍. 뭐하지? 빅토르 할까? 빅토르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? 상대비는 뭔지도 모르는데. 뭔 티모여. 빅토르 주셈. 리안드릭 하면 맛있겠다. 카사딘 할걸. 카사딘 했으면 조이가 안 나왔겠지? 잘해봅시다. 상대 역퍼프 했나? 저희도 갔는데? 몰라. 나 미드 밀래. 유치아 그레이브드라면? 좋네요. 어? 어. 네? 우리가 딴줄 알았네? 그래 나라도 이득 보자. 도티로 안 보이니까. 미드에 있네? 조심합시다. 미드 또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냥 사릴게요.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좋습니다. 사이니 득 좀 보죠 이러면. 어? 바텀까지? 분위기가... 어 네? 그래도 나쁘지 않음. 라인 이득 보면서. 도인은 이제 불편하겠죠? 밀기 되게 애매하니까. 바텀으로 그냥 뛰었네? 이득 보자 여기서. 빅토로는 이게 맞아. 어차피 따라가봐야 뭐 아무것도 안되고. 랩차는 많이 내는 중. 1, 2랩차는 나는 것 같은데. 아직 5랩이죠 상대. 이제 6랩. 답이요. 라인 좀 태우죠. 밀어야겠다 이제. 그리고 전령 쪽 무빙 치니까 슬슬 밀죠. 같이 쳐주자. 어우 다행이다. 뺏기는 줄. 호걸 먹죠. 조이 안갔네? 헬카림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. 조심하치다. 뭔가 나 누리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. 좀 사리고 있자. 에이저만 쏘고. 각이 나쁘진 않은데. 가버려. 가버려. 따보고 한번. 내꺼인가? 맛있다. 맛있네. 뒷맨 맛있네. 아래쪽에 핑화를 하죠. 위험하니까. 조이는 벌써 마음이 아프다. 세제에 맞고. 가버려. 가버려. 욕심부리면 안 되지. 난 빈메인이라고. 좋아요. 한 대 더 들어오는데? 좋아요. 굳이 나까지 가야될까 싶긴 하지만. 그래도 가보자.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. 야 지나 이거? 안 지네? 헬카림아. 내가 지는 줄 알았잖아. 너무 용맹하게 들어오길래. 혹시 지나 싶었네? 도망가. 도망가. 어어어? 빠랍쇼? 도망가세요. 나 갈게. 가버려. 야 이게 안 가네. 그걸 펼 쓰네. 도망가. 핑화네. 뭐야 뭐야. 가버려. 맛있다. 야밍. 어 그래. 수고하고 얘들아. 띵. 야 이래도 쓰레는 안 쳐? 진짜 너무 독한데 이거는? 3코어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네 좋았습니다. 좋고요. 좋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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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댈이 낫겠다. 자비. 다이라 노플. 노플 노공. 빠져야 되지 않을까? 여기까지 하지요. 야미. 좋아요. 좋아요. 진짜 이길만한데? 아펠리오스 정도면 내가 잡을만하지 않을까? 사줘. 사줘야겠다. 이거. 오케이. 오케이. 좋습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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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도망쳐. 도망쳐. 좋아. 야. 오케이. 나쁘지 않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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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 야밍 야 풀증강이야 4킬에다가 이거 지금 못먹습니다 아 이거 채굴 너무 빠르긴 한데 야밍 죽습니다 죽자 아이라야 이미 죽었다나 질기네 뭐 어떻게 살려고 어 좋았습니다 뭐 증강은 뭐죠? 어그인가? 증강이 왜 뜨지? 에라이 뭐야 어디갔음? 카타 어디갔죠? 아 펠리오스한테 탄건가 다운둠 야 카타 왜이렇게 약해 잘못된거 아니야? 빅토르 왜이렇게 했세? 잘못된거 아니야? 가버려 쭉 빠졌네 나바던 사와야겠다 어 그래 아트록스야 그만 밀어 그거 더 밀었다가는 또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운둠 에라이 어? 바드야 해줘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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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흠 흠 흠 흠 흠 흠 방 cie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